잉여맨 로블럭스 안녕! 얘들아 오늘은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진 다음에 뼈가 제일 많이 부러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 내가 먼저 부러질래! 나도! 나도 한번 떨어져 볼래! 그럼 나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파 2단계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 오! 2단계에서 더 높아! 오! 내가 놓지! 아! 리아! 오! 와 여기 진짜 높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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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다 나도! 자 간다! 오! 오! 뼈가 부러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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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엄청 부러졌어! 22개나 부러졌어 얘들아! 아! 이제 너무 죽음이야! 자 이번엔 3단계! 나 점점 무사워져! 3단계에서 좀 더 아찔하게 한번 해볼까? 좋았어! 우리 동시에 3명이서 뛰어내려볼까? 3단계에선 말이야! 자! 하나! 둘! 셋! 셋! 고! 으아! 으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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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75개가 부러졌구만 많이 부러졌네 너 몸에 뼈가 왜 그렇게 많아? 생선이야? 그러게 자 이번에는 4단계로 와 이번에는 조금 더 아프게 떨어져 볼 테니까 벌써 겁이 나는걸 내가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간다 비켜 이 겁쟁이들아 자 이게 돌로 떨어져야 돼 더 아프다고 바람 소리가 엄청 망했다 이거 딱 힘을 받아가지고 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내려찍기 뻥 됐다 이번에는 126개가 부러졌는데요 높을수록 확실히 더 부셔지는 모습 자 이번에는 5단계로 가볼까 자 얘들아 이번에는 내기를 한 번 해볼 거야 한 명씩 떨어질 거고 옆에 보면 스킬도 있거든 스킬을 이용하든 무슨 아이템을 써서라도 제일 많이 부러진 사람이 이기는 거다 자 그러면은 레이디 리아부터 시작해볼까 레이디 리아 이것도 이 부러지는 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한번 부러트려 볼게요 레이디 퍼스트 능력을 받아서 리아 과연 리아는 몇 개가 부러질 것인가 이게 돌로 떨어져야지 많이 부러지거든 오 리아가 한 번 공중에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날았다 날았다 엄청 높이 올라가 자 스킬이 많이 남았죠 자 거기서 굴러 떨어져 한 번 더 야 어디까지 올라가지 어디까지 올라가 그만 올라갈래 쟤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와 쟤가 딱히 부었는데 와 나 1200m 1200m까지? 근데 더 부러지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다트 다트까지? 과연 리아는 어디까지? 리아 대단한걸 와 미터가 1100이 찍혔어 화강나 미터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중력이라는 아이템을 산 건가? 엄청난걸 폭죽을 터뜨렸지 아 근데 몇 개 많이 못 부셨어 46894 몇 개 몇 개 몇 개 뼈가 몇 개 139개 139개 할만해 뼈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는 거지 자 미호 미호부터 가볼까? 이제 미호야 너는 그냥 머리도 부셔버리고 턱 부셔버려 어?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얼굴을 부으면 좋고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하아아아아아 오 날렸네요 여기 올라가 하아아아 자 어디까지 올라가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아직 아직 나 폭죽 남았다 폭죽 남았어 아직 저흐 meillä 턱 턱 턱 Beef 턱 턱 크게 턱 깡 나 다트 isto 떨어지는 거죠 빨리 떨어지네요 야! 다이빙! 다이빙 이펜 근데 흙으로 떨어졌어 그치? 어 오케이 몇 개인지 알려줘 저 137개 돈 얼마? 6,000,000 미호가 더 많이 벌었네 자 얘들아 이제 내 차례야 자 모두들 비티도록 해 긴장 되는데 이거? 응급 자 간다 여기서 한 번 난 굴러야 한 번 굴러서 뼈를 충분히 부러뜨린 다음에 시작할 거라고 자 뼈 부러뜨리고 오케이 좋아 한 번 더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야 돼 느낌이 좋지 않은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너무 안 좋은데? 아직 그래도 기회도 있어 폭죽이 나와있기 때문이지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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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하고 폭죽? 오 세상에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오 세상에 무지개 무지개 오 뭐가 부러진? 뭐가 부러진진 모르겠지만 이번엔 다트로 마무리를 우와 우와 15만원? 엄청 많이 이런 치명상이 많다는 거죠? 거의 이 부분은 다 부러졌네 여기 다 부러졌고 얼굴도 살짝 다친 거 왔고 그리고 뇌도 손상이 돼가지고 10만원 얻었어 우와 우와 와우 자 얘들아 이거 내가 이긴 거 왔네? 어 그러게 이거면 이번에는 침몰도시를 보여주지 침몰도시? 침몰도시? 자 침몰도시에서 한 번 떨어져볼까? 중간층이긴 하지만 침몰도시라도 더 부실 수 있을 거 같아 자 가지야 엠 오우 쫍 가자 아프겠다 쫍 자 그리고 여기다가 벽 돌이 돌에다가 딱 그리고 건물에다가 건물봐 딱 오 내 치명상이 입었어 자 그리고 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가운데는 뭐야 가운데로 가면 더 엄청난 데메지를 입을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어 얼마나 더 부서지는 거야 뭐가 있어 볼지 고와 너네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까? 니안은 왜 모자밖에 안 남았냐? 다 부러졌어 얘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뼛 부러지러 갈게요 가자! 안녕!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